믹스 음악 퀴즈의 시간이에요! 자, 두 분 다 먹은 내가 어떤 노래를 멜로디에 맞춰 그 노래가 아닌 다른 노래의 가사로 노래를 부를 건데 팀원 중 한 명은 멜로디의 노래 제목을 다른 한 명은 가사의 노래 제목을 맞추면 되는 거야. 이번 1등 팀에게 줄 간식은? 이게 필요한 시간이지. 뭐야? 바로 상큼한 믹스 과일이 되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감처럼 파랗던 하늘은 벌써 까맣고 감정은 더 까맣고 감정은 더 아니, 그건 나도 안다고. 자, 경훈! 크래파스. 희망사! 자, 성냥! 정바지 거울. 아니, 땡! 제목을 얘기하면 돼, 제목을. 다시 한 번 불러줄게, 음악. 물감처럼 파랗던 하늘은 벌써 까맣고 감정은 더 깊어져, 예. I gotta tell you this. 네모의 꿈? 네모의 꿈, 그리고? 희망사! 땡! 맞아.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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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야, 정서야, 너가 튀는 거 아니야? 내가 맞는 것처럼 해도 넘어가서 그렇구나? 내 머리 꿈이 아니야? 내 머리 꿈이 아니야, 내 머리 꿈이 아니야. 아니, 지금 정서는 희망사항이 틀린 줄 아는 거야. 그렇지, 그럴 수 있지. 아니, 왜 때린 거야? 어떤 느낌이었냐면 맞는, 뭐 이런 X가 있어. 자, 가사를 끝까지 좀 들어봐도 될 것 같아. 다시 음악 줄게. 음악 주세요! 물감처럼 파랗던 하늘은 벌써 까맣고 감정은 더 깊어져, 예. I gotta tell you this. 우리 둘만 느껴지는 이상한 느낌. 뭐지? 나도 너무 좋아, 버디스 투레이트. 아쉬워, 벌써 12시. 어, 덕. 어? 청아, 벌써 12시! 그리고? 희망사! 정병! 아쉬워, 벌써 12시. 어, 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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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잡고 있어! 카메라가 타! 카메라가 타! 계속 까! 계속 까! 계속 까! 자, 희차시게, 장담! 잘 맞췄어. 아, 춤까지 완벽했어! 역시, 역시. 자! 계속 까 볼게. 지난날의 아픔은 잊어버려 스쳐 지나 가는 바람처럼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 이제! 사랑하는 나, 사랑하는 나, 나, 있잖아! 자 여기까지! 노래는 아는데, 제목은 뭐야? 제목을 아셔야죠! 노래 한 번만 더! 어! 호동! 노래 한 번만 더! 어! 호동! 소원을 말해봐! 그리고! 지난날 나 있잖아! 아니야! 동지! 그리고! 소원을 말해봐! 정답! 자, 댄스 타임! 아니, 얘기하지 않았어! 자, 이 춤 몰라, 이 춤 몰라! 다리, 다리! 자, 댄스 타임! 자, 종선 거 하나 보여줘야 돼! 해줘야 돼! 말해봐! 오케이, 성공! 와, 신랑이다! 자, 방금 전에 우리 종선이랑 수근이가 맞췄는데 사실 종선아 댄스가 너무 부족했어! 그래서 그냥 딱 고지를 하고 갈게요! 다음부터 만약 이런 기회가 있다! 이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 한 명 맞췄을 경우는 5점 맞을 거야! 오케이! 알겠지? 오, 장난 아닌가? 춤을 춰야 10점이야! 알겠지? 네! 오케이. 이게,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너 때문에 지난던 거잖아. 나 양쪽으로 막힌 말을 했어. 이게 뭐야. 아, 내가 웃겨지게. 장난기이면 재밌는데. 앉아. 아, 너무 웃겨. 어렵다. 세 번째 음악. 자, 해볼게. 이제부터 솔직하게, 이제부터 당당하게 너의 맘을 보여줘. 바로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아하하하. 투나잇. 아, 이거 너무 좋다. 자, 여기까지. 둘 다 모르겠어. 자, 다시 한 번. 가, 가. 어? 6, 5월. 그리고? 번동적으로. 정답! 땡 쳐야 돼. 땡 쳐야 돼. 아니야, 땡 쳐야 돼. 자, 좀 쳐야 돼. 좀 더, 좀 더. 그렇지. 형. 정답! 정답! 와, 어떻게 나왔어. 야, 6억 원을 맞췄어. 나 근데 중요한 건 본능적으로는 몰랐어. 근데 형이 가까운데 애 따고 그러잖아, 6억 원. 본능적으로. 언니 알지, 본능적으로. 저기요. 윤종신 협 노래잖아. 깡수님이 부르게 됐었군. 보도록 할게. 자, 이번 노래는 뭐 다 아는 노래야. 어디에 있나요? 제 얘기 정말 들리시나요? 그런 피... 자! 그리고 고해! 정답! 자, 신혜 해줘야 돼. 어, 그렇지! 야, 이거 느낌을 알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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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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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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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희철 신혜. 정답!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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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완벽했어. 신혜는 원래 재래로 발레를 배운 거야? 현대무용으로 배웠어요. 아, 진짜? 역시. 현무를 배웠구나. 현무를 배웠구나. 아니, 여기 우정 아니에요? 춤선이 너무 좋아. 왜? 희철이 춘 안 찼잖아요. 아, 노래를 일단 안 찼어. 잠깐만, 어? 아, 노래는 다 할 수 있죠. 그럼 고해할 때 아, 제일. 아, 이렇게 했었어야죠, 그렇죠? 어떡해. 근데 충분히 둘의 분위기가 맞았기 때문에 이건 인정. 그래. 우리의 작품이니까. 알으라고. 근데 누나가 하나를 일단 제목으로 하나 대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먼저 하라고. 알았어요, 알았어요. 제목을. 누나 한 사람이 맞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알아. 자, 맞아 보겠습니다. 자, 가볼게. 다음 문제. 우리들 만나고 헤어지는 모든. 이거 하나만 맞추네. 이거 혼자 안 돼, 노래. 애들 놀이 같아 슬픈 동안. 자, 정답은? 뭐 좀 해보라고 해서 하는 거야. 오케이. 깊은 밤을 알아서. 그리고. 뭐야? 땡! 어? 깊은 밤을 알아서. 나도 누굴 알아. 알아서.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그리고 깊은 밤을 알아서. 헤어지의 디도 오고 그래서. 그렇지. 아니, 노랑이 느낌만 안 해. 아니, 좋아. 디도 오고 그래서 너무 괜찮을까. 선배님. 너무 완벽했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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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했잖아. 노래를 많이 하네.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잘 난장해. 나도 건강이야, 그거는. 그래. 너무나 되고 있었지. 오케이, 자, 가볼게. 음악. 깊은 밤을 알아서. 꿈이라도 좋겠어. 꿈이라도 좋겠어. 느낄 수 많이 있다면. 슈퍼맨. 그리고 정답! 음. 오 mellan. 모 gek은 줄 알았어. 뭐야, 이거. 이거야, 이거. 아, 지금.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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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오른쪽. 그렇지! 자, 정답! 아, 난 잘 몰랐어. 진짜 저 외모에 춤을 저렇게 찍어도 춤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경훈이가 춤이 많이 늘었어. 장훈이 팀으로는 이제 구경하시는 거예요, 춤추는 거? 아니, 제목을 몰라서. 자, 가볼게. 2번 문제 좀 어려울 수 있어. 아무거나 신나는 걸로 아무렇게 나 춤춰 아무렇지 않아 보이게 아무 생각하기 싫어 아무게로 살래 잠시 I'm sick and tired of all My everything keep it on 이게 뭐야? 어? 사랑하네! 아무 노래! 오케이, 둘 다! 자, 아무 노래 챌린지 한 번 볼게요. 이거는... 맞춰야 돼, 이게. 맞춰도 안 돼. 이거는 신혜가 해가지고 멜로디도 알았어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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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돌려, 돌려! 정답, 성공! 너무 춤까지 다 알고 있네. 근데 신혜는 영화를 열심히 안 찍었나 봐. 너네만 많이 듣고 계속... 맞출 사람이 맞췄네. 오케이, 오케이. 신혜가 보니까 쳐가지고 터져돼서 챌린지 했었어. 아무느라 챌린지를 터져야 돼. 근데 성냥이도 이거 할 때 그래서 나도 진짜 잘할 수 있는데 했었거든요. 아, 그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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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차피 불태 틀려서 이렇게 못 맞춰. 춤을 하고 그랬어? 안 돼, 붙여, 붙여. 그렇지, 우리는 뭐 시키고 이러지 않아. 맞춰야만 할 수 있는데. 맞춰야만 할 수 있는데. 맞춰야만 할 수 있는데. 얘기 하나 하면 할 수 있어. 지금 성냥이 진짜 약간 짜증난 거야. 우리 지금... 리얼빅바게티. 뭐야? 저희가.. 제 곡이 생각이 안 난대. 아, 제 곡이 생각이 안 나. 지금 현재 1등은 신혜 혜철이 40점으로 단독 1등. 자, 가 볼게 다음 문제. 음악. 이젠 고백할게 처음부터 너를 사랑해왔다고 이렇게 널 사랑해 어설픈 나의 말이 촌스럽고 못 믿어 워도 우우우우우우우우 자, 정답은? 치중 진더? 그리고? 나 혼자! 성공! 정답! 성공! 성공! 아니, 이건 어차피 맞출 사람이 정해져 있네. 최고다! 오케이, 좋아. 씨를 했는데 왜 영아를 열심히 안 했어? 나 너무 되게 열심히 했어. 춤을 원래 잘 췄던 거군요. 좋겠다. 영아를 열심히 했어야지. 영기도 열심히 했지. 춤추겠다고? 집중했는데 춤을 잘 쪄? 그럼 왜 호동이는 씨름을 열심히 안 했어? 어? 고잘질 난다고 바빴다. 당일! 으악! 지치기